우리 신의 가슴, 더 대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더 대이입니다. 해보고 싶었어요. 어, 정말 감미로 보고서 내시고. 또, 반갑습니다. 네, 자격증을 부탁드릴게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더 대이의 디에리가방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더 대이의 이 용호라고 합니다. 더 대이의 이 이이라고요? 이 용호라고 합니다. 아, 더 대이의 이 용호? 네. 아, 그래요. 네, 안녕하세요. 두 분의 목소리가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. 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데, 감사합니다. 두 분이 이번에 신의 가수였어. 앨범을 내셨죠? 예, 예, 예. 그베라는 이름으로. 예, 그베라는 이름으로. 예, 예. 정말 활동하기가 좀 어렵지 않네요. 하하하하. 아, 지금 많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,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, 너무 행복하게 지금. 그렇죠. 요즘 노래 참 이익이 많아요. 그베라는 노래. 그렇죠. 그렇죠. 정말로. 저희 라디오에서도 많이 틀어주고 그러는데, 우리 두 분의 목소리. 이 두 분이 또, 노래를 정말 실력화 가수라고 그래요. 네, 노래 정말 잘하신다고 그래요. 네, 두 분의, 화음 같은 거. 제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? 화음을. 짧게. 투하는 노래. Enough. 가겠습니다. 셋. 네. 황금. 정말로. 원하영. 원하영. 이놈이. 원하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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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쇼사가 될면 아 멋있다 정말 잘한다 그쵸 아우 멋있는 멋있는 이 팝송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예 저희 팝송 많이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됩니까 저희는 이제 외국의 KCM 조절하는 가수 흥행 가수를 좋아하구요 또 한국에서도 많은 선배님들 아니, 플라잇 투 더 스카이 선배님은 저랑 열심히 노력해서 되기 위해서 아 그래요? 플라잇 투 더 스카이를 좋아하신다고요? 예, 그럼 플라잇 투 더 스카이이 뭔창 발언합니까? 아, 플라잇 투 더 스카이이 좀 힘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? 준비한 게 있구나 했군요 하동규 선배님 하동규 선배님,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짧게, 짧게 볼 수 있을까요? working with you 하동규? 특색인 특색이 딱 나옵니다 우리 영호씨 노래 잘하셨죠 두 분은 어떻게 만나주시게 되셨어요? 저희는 이제 같이 연습하면서 회사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연습 기간은 얼마나 멀쩍나요? 거의 2년 정도 했죠 앨범 나오기까지 네 정말 참여식에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막상 앨범 되니까 되게 행복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이 나오고 우리 턴테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원래 이 무대에 쓴 사람들은 박수와 항공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오바를 해서 막 지쳐주시면 이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오바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우리 두 분은 발라드가 왔을 때나 불구하고 춤을 잘 추시는지 궁금하네요 비보였다고요? 비보이였다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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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보이였으면 춤을 좀 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 참 예전에 아주 예전에 예예 그렇죠 아주 예전에 포예로부터 포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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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굳어가지고 잠깐의 그냥 웨이브 정도 정말 힘듭니다 원래 바다를서 춤추기가 참 애매한 상황인데 우리 턴테이 여러 가지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절반을 안 띄는데 시 시작! 몸이 살아있네요 컴퓨터 버전가네요